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로 마음이라도 다른 데로 안 가고 꼭 둘이 같이 다니니까 더 가까워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요 자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지금 보이는 쪽이 강일영 박임순 부부 커플이고요 그리고 노란 옷 노란 조끼에 청색 조끼 바로 이 팀이 남은우 전행자 부부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커플의 오늘 또 특징이 있어요 바로 부부와 부부커플이라는 부부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하시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스텝을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리듬 댄스에서 보지 못한 스텝들이거든요 이건 역시 리듬 댄스죠 이사륙 짝잔발 이사륙 짝잔발 이제 저희가 아시는 기본 베이직은 이사륙 짝잔발을 들고 이사륙 짝잔발을 놓고 정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사륙 짝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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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볼 정도로 잘 볼 수 없을 시청자분들 오늘 보시길 잘하셨습니다. 와 멋있죠? 저 기술은 뭐예요? 저분은 다리실이 참 무척 좋습니다. 건강미를 자랑하는 스텝입니다. 네 그동안은 리듬 때들 보면서 참 표정도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일영 이 부부조는요 정말 표정도 살아있고 동작 하나하나가 팔자 넘쳐요. 네 맞습니다. 저분의 스텝은 잘 보시면 크리스트, 디스코, 브레이크 댄스, 다양한 모션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2, 4, 6장 장발 그리고 지금 믿음은 지루밤. 네 지루밤인데 우리 남은호 전행자 커플 우리 시청자분들 모신 후에 우측편에 지금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시고요. 네 그리고 시후에 화면에 나타날 좌측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강일영, 박임승 커플이 되겠습니다. 자 한쪽 커플은 굉장히 정적이고 기존에 만나던 스텝입니다. 네 그리고 좌측 우리 지금 강일영, 박임승 커플은 너무 재밌어요. 네 표정이나 모션이.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